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숙제 방송입니다 아 여러분들 감개가 무량하게 제가 스위치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드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아 내가 오랜만에 유튜브 보드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목이 안 나와요 오네가이시마스 혹시 여러분들 제페토 아시나요 제페토? 제페토와 크록스 예 오늘 광고주님 크록스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또 제페토 이런 걸 한 다음에 이거 약간 뭐 하는 거예요? 제페토가 SNS의 개념인가? 어쨌든 오늘은 제페토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크록스 신발을 신고 제페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LG그램 노트북하고 크록스 신발들을 이제 주는데 일단은 이벤트 알려드리기 전에 캐릭터 한번 꾸며볼게요 얘 캐릭터가 여잔가 보네 아 그럼 일단 하나부터 좀 꾸며주자 여자친구부터 한번 만들어줄게 내가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약간 이런 원피스 좋아하거든 아 요게 하나지 사실 하나 화장한 버전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머리는 약간 요런 스타일이죠? 아니 쪼..조금 더 하얗게 해줘도 되겠는데 이거 와 요정도 요정도 인정 야 벌써 비슷해 아 얼굴형 하나 얼굴형 살짝 살짝 좀 각짐이 있지 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 이건 아닌데 야 이거 어디 가서 수출하지 마라 아 요정도 되는 것 같다 요정도 되는 것 같다 어 이거 디테일하다 되게 어 요거 요거 되게 비슷하다 코는 약간 좀 약간 뾰족하긴 하죠 어 이거 몸매인가 봐 하나 생각보다 키가 커요 야 야 나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진짜 잭소리도 못하고 살겠다 어 요거 좀 그나마 비슷하다 요거 좀 그나마 비슷해 신발은 오늘은 크록스를 신겨드려야죠 왜냐면 크록스가 또 제 광고주기 때문에 요 느낌 좀 잘 어울린다 아 흰색이 무난한데 어 귀엽네 어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다 그죠? 좀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나 나한테 어쩌자고 의류 광고가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어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아 옷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오 좋다 차라리 옷을 바꾸자 옷을 어 일단 크로스 옷이 됐다 일단 제 여자친구 요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요렇게 저장하도록 할게요 슬리퍼하면 크록스거든요 아 그 다음 캐릭터를 좀 여러 개 꾸며야 돼 아 내 아바타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저라고 꾸며놓은 건데 좀 양심 없는데 디테일하게 가야겠어요 이거 이거 나 아니야 자 피부 색깔부터 다시 잡아봅시다 혜춘을 쉬게 하셨네 그 다음에 크록스를 요런 식으로 이제 신으면 오 되게 이쁘지 않냐? 되게 깔끔하다고 약간 얘 이거 딱 나갔다 그냥 홍대에서 저를 만나면은 요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벤트가 어떻게 참여하냐 요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캐릭터를 내 아바타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밑에 내려가 보면 부스로 표현해보기 여기가 있어요 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크록스 부스를 딱 들어갑니다 멤버를 설정을 이렇게 딱 하면은 담양이도 넣어줘야겠다 담양이랑 제가 꾸민 아바타들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크록스 신발에서 나 예쁘지 하고 자랑하는 영상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게 딱 이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어 제가 꾸며준 하나죠? 진짜 하나 같다 이거 이 담양 나옵니다 이 담양 이 담양 자기가 뭐라... 와 진짜 이거 야 진짜 양심 없다 이 담양 이거 지레 누구지 담양 야 이 담양 야 야 야 야 야 야 양심 어디 갔냐 야 너 30kg 빼야 된다 야 담양아 자 요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쓰면 자 역시 신발은 크록스가 짱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시태그를 크록스 X 제페토 여기 밑에 있죠 크록스 그 다음에 컴 S U R 요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은 다양한 상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 상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LG 16g 160만원? 아니 이거 광고주님 저도 참여되나요? 나도 당연히 그거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겠지 왜냐면 랜덤으로 뽑을 거 아니야 클래식 스프레이 다이클로그 오 이 무지개 크록스 이거 준다고 해요 그 다음 또 뭐 주냐? 클래식 크러쉬 샌들 그리고 딱 우리가 생각 떠오르면 크록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준다고 하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쁜 크록스를 신고 점프맵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내려받고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페토가 그건가 보네 조금 더 사람같이 생긴 뭔가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그 로블록스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 오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요로 오 드림전 캠프 한번 가볼게요 아 1스테이지 아 여기 있네 점프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크록스를 신고 아 아이고 이 부분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지 눈치 챙겨 친구야 이렇게 이쁘게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메이플 인내숲이네 이거 이거 뭔데? 물 마시는거야? 오 카운트 카운트 핫 핫 핫 핫 핫 어 야 아 저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는 거야? 나 좀 익숙해졌어 켜항 바로 들어가 오늘 제페토 켜항 바로 들어가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내가 못하는 거 아니고 재미없음 야 이거 또 혼자 못하는 거냐 설마? 야 이것도 이것도 이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건 떨어지면 죽겠는데? 아까랑 난이도가 다른데? 아 진짜 귀엽다 야 이담형 뭐하고 있냐? 담양이도 저랑 이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야 이담형 나랑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야 이담형 저거 같이 하자 야 안 떨어지고 딱 원코 딱 원코 딱 일코로 더 멀리 간 사람 만원 후원하기 담양아 너 큰일 났다 나 이미 고인물이다 나 근데 이런 거 잘 안 쪄 나 진짜 골쓰다 지금 끝까지 다 깼어 진 사람이 오늘 저녁밥 사기 오케이 야 끝났지? 너 끝났지? 너 끝났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너 끝났지? 뻥치지마 끝났지? 으악 아 으악 이야 나 오스테이지 들어왔어 임마 빨리 해 뭐하는 거야 어 오케이 제가 거기까지 가는지 제가 딱 서있을게요 제가 아까 어디까지 갔냐면 저 지금 딱 이 파란색까지 갔습니다 담양님 이 파란색까지 거쉽고 고생하세요 에? 성운이 형 캐릭터 보여주면 안 돼요? 도시 김광.. 김광개씨 이번 주 촬영까지 했어 어쨌든 간에 저녁에 봅시다 고생하십쇼 어쨌든 요렇게 크록스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재패턴 들어오셔서 크록스 신고 많은 인기 크리에이터 월드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방송 왜 이렇게 스윗한거야 누구는 여자친구 없는 줄 아나 진짜 야 내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봐 호나야 나 지금 방송 볼래? 내 방송 봐봐 내가 너 만들었는데 어때? 너 재패턴 할 줄 아냐? 나 옛날에 했었어 뻥치마 너 늙딸이잖아 내가 너 선배야 뻥치마 너 재패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이거 재패턴 유행하기 전부터 했거든 뻥치마 오 호나야 이거 너야 되게 비슷하지? 아니 안경 무슨 일이야? 아 근데 너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너 할 줄 아는 거 맞냐? 아 나 할 수 있어 안경 빼볼게요 되게 비슷하지 하나야 그래? 어 나 같아? 너 같아 아 앞머리만 있으면 비슷할 것 같아 앞머리 오오 야 되게 비슷해 어 좀 닮았는데 근데 근데 줘봐봐 근데 이게 더 너 같아 아 이거 나 매일창 아니야 이거 이거 어때? 나 키는 크지 아 이건 똥쟁이고 야 너 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방송에서 야 나는 10kg라 내가 어떻게 빼는지 제일 날씬한 걸로 해봐 제일 날씬한 거? 아 이게 뭐야 그냥 아무거나 해 밤에 안 들어 바꿔 나중에 담양이랑 성훈이 형이랑 나 우리집 놀러와서 밥 사주기로 했거든 언제? 밤에 밤에 오늘? 응 그때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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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